이재명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첫날을 시작합니다. 익숙했던 출근길을 떠나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국민께 인사드리러 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눌러오지만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력서 150여장을 남겨두고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과금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송파 세 모녀를 잊지 않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가남보다 더 두려운 건 내일도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는 삶이겠죠.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사랑하는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강한 대한민국 오늘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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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하겠습니다.